영생의 길 오늘 제목에 영생하고 가로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 대체하는 그런 용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주어지고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선은 용어를 좀 여러분들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영생 또 생명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이 들어서 이미 익숙하실 텐데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장 적절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명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내 소유를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떠나갔다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그러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커다랗게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고 제자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대화에서 좀 머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겠죠 제가 진도를 팍팍 나가다가 지금 지난주에 바리세인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오늘 역시 바리세인이자 부자 청년인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고요 그 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재밌게도 그 대화를 옆에서 다 듣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뒤에 따라 붙었죠 지난주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대화가 이중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그 대화를 다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대화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성경에 오늘 한번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이 사람이 와서 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영생을 얻다 라는 표현입니다 영생을 얻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시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유익하실 겁니다 넘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뭘 하면 영생을 얻는다 혹은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여기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면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오늘 생명에 어떻게 한대요?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영생이라는 말을 생명이라는 말로 바꿨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그랬더니 청년이 아유 이런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그랬더니 다 지켰대요 그렇죠?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소유가 있는데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 노란색 쳐있는 부분이 왜? 처음에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했으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개명을 지켜라 개명이 뭡니까? 이런 거다 지켰습니다 아니다 너가 이걸 하면 영생을 얻는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 본문에다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다 생명에 들어간다 하늘에서 보화를 얻는다 같은 의미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지 자유를 주는 이 말씀 부자들에게 무지 부담스러운 이 말씀 강남에서는 절대 설교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 목회학 시간에 배우는 이 말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문맥상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부자는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부자 청년과 하던 대화 중에 우리는 계속 영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하십니다 24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아까는 천국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우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살아서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상한 거지 지금 둘 다 들어간다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대체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다 무슨 단어를 썼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썼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뭐와 동의하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랑 동의하죠? 그럼 그게 매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계명을 지켜야 죽어서 천국 간다 갈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저는 아까 최초의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다 정리가 좀 되시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저희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기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주 병목 구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때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너희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를 심판한다는 건 멸망하고 죽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위치가 된다 이 말은 여러분이 뭐로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이 천하 만민 열두 지파를 복주는 위치에 서게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떤 표현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번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천국에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하늘에서 보아가 있으리라를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대표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뭐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보죠 19절에 그러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말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과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너희가 따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저 청년에게도 오지 않는다면 자 부자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오다라고 안 하고 들어가다라고 했죠 왜 이렇게 표현이 다양한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했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고 했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생명에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최종적으로 다시 올라가면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 혹은 그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하늘에서 보아가 있으리라 영생을 상속한다 또 이 땅에서 열두 보자를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선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는지는 천당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 다른 용어를 사용했을까 한 번도 똑같은 표현을 안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표현도 뭐예요?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썼지 영생을 얻는다고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다 다른 목적어와 동사 다른 소위 말하면 구절들을 썼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패러프레이즈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화를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의 본문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오늘 본문에 띄워놓고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다가 꼭 메모를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청년은 뭘 물어보는 거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유 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말과 다 동의어라는 게 다 깨져버립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좀 새로운 삶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나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니까 이것은 순수한 질문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청년은 지금 바리세인입니다 바리세인이라는 건 뭐냐면 명문대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바리세인은 뭐냐면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재물을 갖다 팔아라고 했을 때 근심하죠 왜? 있으니까 자식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식 없는 사람들은 편안하지 삼을 게 없는데 삼을 거 있는 사람들만 힘든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은 부유합니다 부유했다라는 건 당시에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축복하셨다 종교적으로도 존경을 받아요 그다음에 부자라는 거는 부모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지위가 높다 혹은 잘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녀들에게 부가 대물림되죠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파트를 사갖고 결혼했다 이거 뭐예요? 부모님이 줬다지 누가 자기가 돈 벌어서 산 사람이 어딨어 그잖아요 그다음에 난 없다 뭐예요? 부모님이 안 줬다는 거지 자 이 대화 정리해 봅시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나요?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였고 젊었고 사회에서 지위가 높았고 학벌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질문을 왜 할까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태의 본문을 그대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이 청년이 뭔가 저번에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꿍꿍이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난주 본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읽는 대로 읽자고요 지금 이 사람은 실존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야 된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된다 왜?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과 통치를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개념이 추상화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모범 학생이 되려면 여기 학교에 10가지 규칙을 지켜야 돼 결석하면 안 되고 지각하면 안 되고 복장을 정확히 교복을 입어야 되고 그 위에다가 뭘 걸치면 안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모범 학생과 모범 학생이 아닌 게 명백히 갈라지죠 그렇죠?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규칙을 추상화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맨날 학교는 안 빠지고 나오지만 전혀 훌륭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반대로 말하면 몸이 좀 건강하지 않아서 결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훌륭한 학생도 있을 수가 있죠 오늘 이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물어보죠 어떤 계명입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바리세인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위에 네 가지의 계명은 좀 규칙화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살인 살인을 사람을 죽이는 거 이렇게 규정하면 죽인 사람과 죽이지 않는 사람 나눠지죠 가늠을 혼외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가늠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명백히 나눠지죠 도둑질했다, 도둑질했다를 이거를 서리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도둑질이라고 규정한다면 도둑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나눠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구체적인 규칙으로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밑으로 내려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어디까지가 공경이고 어디까지가 아닌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사랑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사실은 이 형제는 오늘 여기 예수님께 나온 형제는 종교적인 규칙을 지킨 겁니다 훌륭한 성도는 주일을 성수를 한다 주일을 안 늦는다 찬양 시간에 열심히 소리를 낸다 데시벨은 몇 이상 기도 시간에 눈 안 뜬다 그런데 그런 규칙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10분의 1을 정확히 11조로 낸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그게 영생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리고 하루 15분씩 성경을 본다 이거가 만약에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지금 이 친구는 자기가 볼 때는 했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개명을 추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상화한다는 건 뭐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회개하고 바뀌었는가 변화되었는가 그 추상화 되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추상화시키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은 규칙을 지키니까 분명히 그걸 다 지켰다고 한 거예요 아마도 이런 규칙들을 지켰을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꼭 씻었을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씩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두 끼 정도를 금식을 했을 거예요 이것도 쉽지는 않죠 사실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다양한 용도로 드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이건 뭐 완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지금 알맹이는 다 빼놨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드라마 안 봅니다 그러면 여기 드라마 원래 안 보던 사람은 거봐 너희 드라마는 청구 못 가 너 이렇게 얘기하겠죠 골프는 하나님 나라와 멀다 낚시는 더 멀다 이렇게 얘기하면 골프 낚시 치는 사람들은 오늘 낚심하며 가고 안 치는 사람은 청주에 하며 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힘든 거는 예수님처럼 딱 불러내서 야 너는 그거야 딱 한 마디면 끝나 너는 그거야 나는 참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 둥그렇게 이걸 말아가지고 우리에게 주님 나라가 오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이렇게 하고 끝나 나는 나는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너 그 돈 있잖아 너 그 소유를 팔아서 부동산 얘기하는 거겠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돼 왜 그거 안 주고 다 지켰다고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맹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시 위로 올려보세요 아니 바리세인이 살인할 일이 뭐 있어 바리세인이 가늠 마음으로는 하겠지만 아유 바리세인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로서 어떻게 가늠을 하겠습니까 아니 부잔데 도둑질은 뭐해로 해 반성이 가난했지 그러니까 소리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아니 집에 간 비엔나 소세지 있는데 뭐하러 못 뽑아 먹냐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이런 거 이 바리세인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저쪽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가 이런 규칙 정도 못 지킬 사람으로 된 게 아니에요 풍어로 왔어요 그는 요즘 젊은 청년들은 자기가 도둑질했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했어 물리적으로도 답 넘어오면 따먹고 그러다가 막 시비 걸리고 답 넘어오면 내 거냐 제 거냐 옆집하고 싸우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풍요롭잖아요 언제든 족발 먹고 싶으면 먹고 보쌈 먹고 싶으면 먹는데 뭘 도둑질을 해요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앙 또한의 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빵 없으면 딴 거 먹으면 되지 고기 먹으면 되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왜 훔쳐요 요기요에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왜 훔쳐요 사면 되는데 이 청년은 그런 걸 할 게 없는 거야 이 청년은 자기는 지금 이게 문제인데 맨 뭐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가늠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지 쟤네는 못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걸로 바꾼다면 말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래 드라마 안 보는 사람이 드라마 안 보라는 설교에 왜 은혜를 받냐고 원래 난 안 보는데 싫어서 안 본 거잖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안 봐요 싫어서 안 봐 나 원래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 지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네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될 것이다 너에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우선은 부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나누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많이 커질 거예요 돈의 장점은 그런 거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면 주변 사람에게 베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너무 가난하면 교회가 영향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가지고 안 나누면 더 영향력을 갖기가 어려워 안 갖는 게 나 그런데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참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와 소통들이 일어날 것이고 당장 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 비슷한 것을 또 누가복음 19장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이죠 누가복음 1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또 부유했던 세리 사케오가 나옵니다 이 사케오도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는데 여기는 독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바리세인들은 독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저 나와봐라 내가 좀 토론하겠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학자니까 그런데 사케오는 어떡하죠? 못 가요 왜냐하면 세리 나부랭탱이가 무슨 예수님을 직접 만나 못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에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데 키도 작네 그래서 나무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세인하고는 격이 다르죠 그런데 그 세리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 토세관계 있으면 갚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자기가 나눠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돈의 문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걸 나누고 한 사람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핵심이 이거죠 너에게 있어서의 영생의 문제는 재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의 천국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야 너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네 완고한 생각의 문제야 너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너의 취미의 문제야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별로 취미가 없어가지고 뭐 끊으라고 해도 별로 끊을 게 없어요 난 별로 취미가 없거든 나 원래 사람 생긴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다른 거의 문제겠죠 그렇죠? 내가 처음에는 이 세상의 빛교회를 목회하는 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었다면 언젠가는 내가 여기를 떠나가는 게 영생에 이르는 길일 수 있어요 왜요? 나에게 이미 안정됐고 모든 것이 주어졌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는 게 천국의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은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그거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라면 못할 것 같아요 현상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다면 부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부가 저 사람의 천국과 영생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부자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어렵다 부자에게는 그 삶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삶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깨트려야 새로운 삶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부우를 통해서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또 부우는 나에게 없지만 지식과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통해서 그래도 나는 돈은 없어도 난 이 정도 공부했고 이 정도의 지위가 있어 라고 그거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똑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삶에 뭔가 곤고함이 있는데 그걸 나는 무한도전을 보면서 이겨낼 수도 있고 골프를 하면서 이겨낼 수도 있고 낚시를 하면서 이겨낼 수도 있고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 새끼들이 재롱 떠는 걸 보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사실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마음이 두려운 게 해결돼야지 두려움을 통장 잔고를 보면서 위안받는 것으로 해결되느냐는 말이에요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천국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영생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상담하고 여행 가고 이래서 해결하는 게 해결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체의 근원이 마를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화하던 모든 방식들이 바뀌어야죠 안 바뀌고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당장에 성적을 올리려고만 해도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려면 나의 그 대화 방식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이 사람은 지금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럭저럭 뭘로 지금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걸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이거라도 없으면 어떡하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함이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난한데 내가 자꾸 살이 있죠? 운동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그런데 부자인데 살이 있죠 그럼 살 빠지는 약을 먹는 거야 테라피를 받고 뭐가 더 건강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가난함은 때로 우리에게 버릴 수 있는 것을 쉽게 버릴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때 영적인 해결책만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해결책만이 왜? 다른 방식의 해결책은 나에게 안정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현상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하려고 자꾸 하나님 나라 안 온다 제자들은 그동안의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정도의 바리세인 저 정도로 성경을 알고 저 정도로 종교적 규칙을 지키면 당연히 영생을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 저 사람도 영생이 없단 말이야? 저 25절에 제자들이 어때요? 몹시 놀라요 우리는 이 보고에 몹시 놀랍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뭐죠? 지금 바리세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세인 부자 청년이 지금 영생이 없다는 것에 당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 가면 여러분 내 친구가 1등인데 내가 가려는 학교를 떨어졌어 쟤도 못 가면 나는 가못가 못가지 쟤도 못 가는데 쟤도 장가 못 가는데 나는 가못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 바리세인이 나중에 주님께 돌아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걸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내려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든가요? 우리 경험상 한번 보자고 내가 내려놨냐고 내가 딱 보니 주님의 길이 맞네 딱 보니 내 모든 거 주님께 바쳐야겠네 이랬냐고 안 바뀌려고 별 난리 부르스를 다 쳤는데 돼? 안 돼? 안 돼? 발리도 가고 홍콩도 가고 블랙프라이데이 세일도 가고 다 갔는데 그때뿐이더라 안 되더라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뭔가 주님의 복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자세를 누가 만들어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내가 설교장인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서 듣는 여러분이 만드는 건 더더욱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베드로 선생이 우리의 문제를 정말 아주 풍자적으로 지적합니다 풍자한 게 아니라 자기가 풍자가 된 거야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얻을 수 있겠구나 지금 이게 어떤 분위기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니까 말 닦아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이러면서 갈등하고 있고 여러분 이 다음 문을 읽어보세요 20장 막 제자들끼리 서로 내가 넘버원이다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하니까 찬양팀도 하니까 자기는 뭐 헌금도 하니까 난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 막내 아들 우리 막내 아들 영감을 많이 줍니다 한 번 우리 막내 아들이 다 매우 잘함 나오면 뭐 사줄 거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물어보나 했더니 지금 매우 잘함 다 된 성적표를 가지고 여기 감추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자기는 잘한 거야 지금 매우 내가 볼 때는 진노의 몽댕이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주에도 진노의 몽댕이가 한번 임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했다는 거지 이걸 뒤에 가지고 아빠 뭐 해줄 거야 이걸 준 다음에 딜하면 안 되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전혀 하나 되고 동화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출세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 뭘 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내가 진정으로 나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게 언제부터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나를 따르는 너희는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열두 지파라고 해요 그들을 축복하는 위치 그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 그들을 진짜 다스리는 위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늘에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야,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정말 복을 얻겠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세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금은 잡혀갈까 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건 얼마나 자발적입니까? 오늘 여기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또 29절 그 말을 한번 다시 패러프레이즈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자, 여기에서 부자 청년은 뭐가 해당이 될까요? 아마 집이나 전토가 해당이 되겠죠 다른 건 버릴 필요가 없겠죠 지금 보니까 장가도 안 갔으니까 일단 자식은 버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헛다리를 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회개한 자들은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저거 다 받나 보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혹시 너는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너도 인마 너 받을 거라고 생각해 이러면 재미가 없지 뭐라고 그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냐? 여기 딱 감추고 아 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옛날에 배와 부친을 버렸는데 그런데 배와 부친을 왜 버렸죠 사실은? 배와 부친을 왜 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배우자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은 왜 했죠? 그 사람 재산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 사람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까지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아서 뭘 하려고 하고 있냐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사실은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주일 날 안 빠지기 안 늦기 11조 안 빠지고 하기 하루에 15분 성경 읽기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기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수료하기 다 좋아요 이게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끝까지 목표라면 이거 웬 주일 학교입니까? 이거 정말 유치한 썬데이 스쿨이죠 그게 우리의 목표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혹시 아까 그 부자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혹시 니네들 지금 여기 12명 중에 너는 이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부자 청년과 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하면서 여러분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들은 영생이 오지 않나요 영생이 오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의미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전히 무의미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평화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허무할 거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럭저럭 교회에서 종교 생활의 규칙을 지키면 영생이 온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실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나는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살은 빠지고 이게 사기꾼이죠 공부 안 하고 영어 잘하고 이런 게 어딨냐고 도대체 운동 안 하고 건강이 유지되고 둘이 다 약만 먹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기도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는 우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여전히 주님만 해주시는 평화가 아니고 한 잔 마셔야 오는 평안이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역시 회개하지 않고도 규칙을 지킨다 종교를 자꾸 규칙으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종교는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뭐하루 자꾸 예배에 모이고 자꾸 규칙을 강조합니까 이 규칙을 통해서 진짜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하루에 15분씩 성경 읽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나요 아니 기도가 생활화됐는데 그걸 뭐하러 물어봐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요새 독서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난 주변에서 목사님 공부 더 하시다가는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난 그 얘기만 들어요 책 그만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생활화됐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규칙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이미 생활화된 거죠 규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몽학선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의 자식들을 신화들이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는 선생 노릇하다가 왕이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일성수 11조 성경 읽기 성경통도 그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 가고 내가 이미 봉사를 생활화하고 있는데 그걸 뭐하러 강요해 그렇죠 나는 오히려 그래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 목사님 제가 이번 달에 봉사 못 갔습니다 아이 집사님 봉사를 더 지금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봉사 한 번 가고 안 가고가 뭐가 중요해 어떤 사람에게는 저건 한 번도 안 가네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면 규칙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생활화됐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돼버렸으니까 가장 심각한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사실은 종교를 통해서 여전히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고 권세와 쾌락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면서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들이 언제 이제 회개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완전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말씀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싶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확실하죠? 베드로에게는 영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그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뿐 아니라 그의 베드로의 행전이라는 외경에 보면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박힐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못 박아주십시오 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는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많이 위로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나면 늘 위로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직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우상삼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모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내 지위와 내 성공을 우상삼고 있는 그 사람의 성공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고 이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나는 그 소망이지 사실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근원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근원은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지금 나의 문제는 뭐죠?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0살부터 48살까지를 적분하면 지금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사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정반대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전과 다른 뭔가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어느덧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수 있다 왜? 내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떠나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를 열심히 안 하고 떠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어느 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새로워진다는 것은 익사이팅해요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어요 뭔가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은퇴하면 쉬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제 우리 토요기도회 때 이야기했어요 난 나중에 휴지를 줬더라도 아이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그리고 휴지를 왜 줬겠다고 얘기했냐면 진짜 휴지를 줬게 될지는 모르지만 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주님께서 데려갔으면 좋겠지 내가 60살까지 목해하고 65살까지 목해하고 그 다음에 연금 받아가지고 뭐하고 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건 이 세상이 강요하는 삶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평생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바로 주님과 영원히 사귀고 교제하는 삶입니다